오늘은 은이뉴스에서 보여주는 영상들은 가짜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만드는 유튜브 영상은 하나같이 편향되어 있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진짜 편향된 게 뭔지 보여드리죠. 한 여성이 자신의 예비신랑 예랑이에게 짜장라면을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평소 예랑이에게 점심 도시락을 싸주고 싶었는데 하기 싫고 설거지 따위 하지 않는 가치녀이니까 겁나면 사와서 스프 뿌려주고 물 안 끓었지만 적당히 뜨거운 물 넣고 기다리면 똑같아요. 미리 준비한 도시락통에 짜장라면을 정성스럽게 잘 담아줍니다. 간편하고 쉽게 예랑이 점심 도시락이 완성됐네요. 서방 맛있게 드세요 라는 영상으로 끝나는 이 모습.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랑이 점심이라고 말하는 이 포맷의 흐름은 실제 신혼부부 여성이 남편을 위해 점심 도시락을 싸주는 영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실제 남편을 사랑하는 여성의 마음을 조롱하기 위해 저런 식의 영상을 만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래도 제가 혐오양성 유튜버일까요?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은 육개장도 아니고 짜파게티라니 예랑분 전세의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저는 어제 먹다 남은 고사리랑 찬밥 두루마리 휴지에 싸서 주는데 남편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밤에는 흑감자 넣었던 비닐 버리지 말고 활용해봐야겠어요. 라는 말을 하면서 대놓고 신혼부부의 알콩달콩 사랑을 조롱하는 여성과 그 조롱성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유튜버. 남편에게 너무 잘해주면 버릇 나빠집니다. 라는 말을 쓰는 이 여성. 얼핏 보면 60살은 넘은 아줌마가 쓴 댓글 같지만 이런 류의 댓글을 쓰는 여성들은 모두 갈배체라는 문법을 사용 중인 여성인 겁니다. 여성시대에서 갈배체를 사용하면서 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렵냐 쓰는 방법 알려달라. 갈배체 이렇게 쓰면 되냐고 박침 오깨키 이렇게 쓰면 되나요 라는 식으로 일부러 단어를 붕신같이 쓰는 여성들. 이 갈배체의 어원은 너네 할아버지를 뜻하는 페드립인 느갈배에서 나온 뜻으로 느그 할아버지 느갈배는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라 맞춤법도 지읏같이 쓰잖아 라는 남염적 사상을 가지고 고령의 남성들이 맞춤법을 못 맞춘다고 그걸 비웃기 위해 만들어진 게 저 갈배체이죠. 아무튼 설명이 길었는데 나라가 망할 징조가 들었나 하늘같은 여편내가 잔우라한테 도시락을 싸주고 말세다 말세. 라는 식으로 고령의 남성을 비하하며 동시에 신혼부부를 비하하는 여성들. 유튜브에 순기능이네요 남편이 이거 보고 징징거리기 전에 야산에 묻으러 가야겠어요. 버릇 나빠집니다 어제 먹었던 식은밥 정수기 물 부어 먹으면 그만입니다. 라는 식으로 지읏같이 만든 짜파게티를 지퍼백에 넣고 점심으로 먹으라는 조롱성 글에 달리는 댓글들. 조미료로 부동액 한 스푼씩 첨가하는 거 있지 말아달라는 글의 하트를 누른 유튜버. 지퍼백 짜파게티에 도시락이 사치스럽다고 잘해주면 버릇 나빠진다고 말하는 여성과 하트를 누른 유튜버. 짜파게티 작은 거면 되는데 너무 사치라고 갈배체를 사용하며 남성을 비하함과 동시에 신혼부부를 비하하는 여성들. 여러분들이 모르는 유튜브의 세계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신은 살림여왕이 아니라 살람여왕이라 말하는 유튜버. 살람이라는 저 용어는 남자를 죽인다는 용어를 대놓고 사용하는 유튜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람여왕이라는 저 말에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는 여성인권운동가들. 혹시 여러분은 은이뉴스가 살려를 해야 한다고 말한 걸 보신 적 있나요? 제가 그런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그런 발언을 수많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 여성들은 이런 식으로 남성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데 제가 조금만 그녀들의 방식을 따라하고 비꼬면 저를 향해서 여혐이라는 손가락질을 하곤 합니다. 저런 사실을 끄집어내고 여자들의 더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게 여혐이라면 여혐하겠습니다. 그냥 뭐 제가 여혐 유튜버하죠 뭐.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여성들은 저런 식으로 남성들을 조롱하고 있으며 저런 여성들을 정치인들이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주세요. 한심한 그녀들의 유희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놓고 말하자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은이뉴스는 진짜들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다.